하루 한 캡슐 꽉 채운 슈퍼푸드 영양제가 있다? 여러분,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양가가 워낙 높아 과일 기네스에도 등재될 만큼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슈퍼푸드라 알려져 있죠. 무려 비타민이 파인애플의 100배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코코넛 오일의 11배, 칼륨이 블루베리의 4.3배래요. 이 어마어마한 슈퍼푸드인 아보카도와 바로 거고일과 만나 국내 최초의 배합으로 수천 번의 배합 테스트를 거쳐 한미양행에서 7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한 게 바로 이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과연 거고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천상의 과일이라고도 불리는 거기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이에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지아잔틴, 오메가3, 비타민 등 여러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 과일 역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무려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76배,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10배, 비타민C가 오렌지의 60배예요. 대박이죠? 이런 거고일과 또 다른 슈퍼푸드인 아보카도가 만나 하루 한 캡슐로 아주 그냥 꽉 채웠어요. 따로따로 찾아 드시지 마세요. 아보 거고일 한 캡슐로 건강하게 챙기세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두 슈퍼푸드로 좋은 재료 갖고 만들었어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될지 그것도 사실 고려해봐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겉과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등과 같은 지용성 영양성분 덕분에 오일 형태로 흡수율이 좋아요. 아보 거고일은 메이드 인 USA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회사인 한미양행에서 만들어 믿을 수 있는 원료와 검증된 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점 개별 PTP 포장으로 위생적이요. 열에 약한 오일 성분을 보호해주죠. 아보 거고일 이런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드리는데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불균형한 이 식습관 때문에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 야근에, 회식에, 에너지 소모가 요즘 너무 많다. 반복적인 일상에 아휴 지쳐버렸다. 이런 분들이라면 아보 거고일 추천드려요. 매일 먹기 힘든 슈퍼푸드 아보카도와 겉과일이 만나 이젠 따로 먹지 말고 하루 한 캡슐로 아보 거고일과 함께 매일을 더 좋은 영양 보충해보세요.